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이 가리라. 이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제목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 제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이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봤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으실 겁니다. 눈 씻고 찾아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신이 가리라.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문 문자적으로 나의 얼굴이 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 나의 얼굴,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임재를 뜻합니다. 왜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지. 안 그러면 섭섭해할 거야. 내가 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지. 그럴 때 그 얼굴을 비춘다는 게 자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출석. 임재. 영어로는 presence.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얼굴이란 뜻이야. 그런데 이게 임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표현으로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라 쓰고 임재라 읽는다. 그 표현.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시는데.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써있기는 얼굴이라고 써있지만 그것을 임재라고 읽고 임재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유사한 표현들이 꽤 많이 있죠.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마누엘 교회라고 쓰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에도 얼굴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말해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소유. 보물 삼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면서 프로포즈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얼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밖위에 산으로 올라간 그 40일 주야 밤낮을 참지 못하고 그 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레위지파를 시켜서 백성들 3천명을 도룩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한이 있어도 쉽게 말해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국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3장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론 너희 조상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거 그 약속대로 가난한 땅에 가게 해주겠다. 가라! 그러나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연일 계속되는 불평, 불만, 원망, 전쟁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라면 어떠시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거 졸업, 입학, 승진, 사업번창, 자녀출세 다 들어줄게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가 그런데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다 너와의 동행은 여기서 끝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십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같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난한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 가난한 땅에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난한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해의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좀 들고 나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컵 이 병 안에 이 촛불을 켜놓고 그 마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조금 타다가 얼마 안 가서 꺼져버리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 안에 공기가 산소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교재가 끊어진 상태가 이렇습니다 마치 다 타버려 사라지는 촛불처럼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문제는 우린 마개가 막힌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 안에 산소가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질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 교재가 막혔어도 우리 한동안 타오를 수 있어요 이전에 받은 은혜의 산소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교재가 끊겼다면 단절됐다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해서 꺼져버리는 우리는 우리는 그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곧 꺼져버릴 촛불인데도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갇혀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요 많은 성도인들이 사실 이 대목에서 무너져요 오해를 합니다 왜냐 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당연히 나랑 함께 하시지 가정해버려요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나랑 함께 하는 거 당연하시지 그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 잘 보세요 자칫 그런 생각은 여러분과 제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 우리 역시도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것으로 노력하시기를 수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랑 함께 한 건 그건 뭐 부동의 사실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목매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제 동행이 먼저입니다 난 정말로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임제 안에 갇혀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도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그러나 더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 대명사를 잘 보세요 대명사 하나님께서는 나 1인칭 내가 아니라 2인칭 너 모세 너 이렇게 2인칭을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내 백성과 함께 여기 떠나라 말씀하세요 이게 좀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치 토라진 그런 사람처럼 삐진 사람처럼 고개 옆으로 쏴 모세야 나 아직 화 안 풀렸다 야 네가 구원해낸 네 백성 네가 알아서 데리고 가라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신 건 아니죠 여기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상 숭배 죄를 범한 백성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진노를 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 보면 그걸 확실히 증명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아예 단도직입 쪽으로 나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2절부터 볼까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부리수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먼저 보낼 테니까 가라 그러나 3절 3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꼬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칫 함께 갔다가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너희는 모기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직도 화가 덜 풀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는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한다면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진노가 덜 풀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의로 끝날 위기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같이 가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와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갖는 그 말 단어의 상징성 잘 아시잖아요 친구가 어떤 사이죠 비밀이 없잖아요 막역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늘 가깝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 11절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서 페이스 투 페이스 아니에요 그만큼 가깝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안에 모세를 다시 한번 거두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가면 그런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평가 저런 칭찬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 평가 그 칭찬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했을 때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인생 성패를 좌우하는 우리 인생의 생명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갔다고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생명과 같은 것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 살다 보면 정말 이제 끝났다 나 실패했다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만이 아니고 사업만이 아니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제는 회복과 회생의 가능성은 없다 We went too far 너무 멀리 갔다 이제 더 이상 회복과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죄인되었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독생자를 통해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인 루처라는 목사님이요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모든 성인, everything 과거가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죄인, every sinner 미래가 있다 희망찬 앞날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여전히 희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린 여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린 여전히 우리 역시도 서로가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보시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르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제안하십니다 지시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장신구가 그냥 장신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신구 이 액세서리 이 액세서리는 애굽인들에게서 받은 액세서리 장신구 금은보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갖고 있는 거 다 얼른 얼른 가라 왜? 너희들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떠나보낼 때 갖고 있던 금은보화 다 보내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주면서 그런데 이 보석들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는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액세서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에는 우상의 문양도 새겨져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것을 제한다는 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 모습은 버리고 금송아지 이방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그 회개의 행위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장신구로 단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죠 심령의 통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적으로도 그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제거할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6절 말씀을 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를 채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버리십시오 첫 번째 일단은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죄에 대한 회개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장신구라고 하는 거 우리 겉에 걸치는 옷 화려한 액세서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외에 더 자랑하는 거 스펙 경력 돈 자격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얼마나 꾸미고 치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까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직분이 뭔지 알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휘감고 우리를 꾸미고 치장하려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삽니까? 그러나 그 유혹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신구 자칫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후렁통에 수렁통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그 죄악 우리를 죄사로잡히게 할 모든 영적인 장신구들 부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과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의 공통점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나오는 말이 뭐였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거충장스러운 모든 옷 장신구 세상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따라 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회막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말씀인가? 7절 말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거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종의 천막입니다 텐트 근데 히브리어로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집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회집 회막 회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Meeting Place입니다 이 뜻 자체가 회막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회막이 아직 성막을 짓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 말씀 출애국기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실제로 성막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이전에 이미 회막이 지금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그 회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지금 진 자체는 죄악이 지금 가득 찼잖아요 진 전체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곳이 되었기 때문에 진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 따로 바깥에 구별되어서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까? 중반 이후에 보면 여와를 악모하는 자 여와를 악모하는 자가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 말씀 보면 8절 이후에 말씀 보면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한 백성들도 각자 자기가 거하는 장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다 보고서 모세와 함께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처소해서 그러자 그 회막 위에 구름기둥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모세가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한 얘기라서 답을 잘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좋아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 행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구름기둥이 회막 위에 임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막 위에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다는 건 이제 자신은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회막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오는 교회 예배당을 예배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막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예배 초소 기도의 초소 그게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죄악이 관용한 그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회막 여러분 이 회막의 교훈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 속 등장하는 회막은 사람들이 번잡하고 빽빽히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독립기념일 행사도 있었지만 불꽃놀이 본다고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는 과정 여러분 그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막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히려 진 바깥에 진과 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조용히 한적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악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왜냐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해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모르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냥 사람만 많이 동원하는 수백 명 수천 명만 동원하는 것에 혈안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건 뒷전으로 밀려놓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함께했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나이 많으신 분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잖아요 그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모세가 맛만 먹었으면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부흥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즘 뭐 수만 명이 운집하는 스테디움에서 무슨 컨설트를 하고 그런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맛만 먹었으면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찬양집회 부흥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는 그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에서 자신의 삶을 지금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악모하는 자들과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함의가 너무나 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만의 회막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토에서 여러분만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죠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막으로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그렇게 악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생각나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들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지 아니하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랑하는 인마늘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10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노래했잖아요 참 탁월한 선곡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고백이 내가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제를 구하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 만련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10편 27편 가보면 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호하는 그것이라 인생 다 살고 그 화려했던 생활 단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임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제가 가득한 그 초소 그것이 직장이든 뭐 학교든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의 휘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끝났다고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고요? 너무 멀리 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품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누구를 어떤 분을 예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중보했던 그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때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제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 그 임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